안녕하세요. 수능 생명과학 레이스를 함께 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정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찾아뵙게 된 영상은 2025 철두철미 개념완성 강좌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연간 커리에서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수능 기초부터 파이널까지 1년간 진행되는 컨텐츠들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능 기초 다음에 나오는 12월에 개강하는 철두철미 개념완성 개념 강좌입니다. 본격적으로 철두철미 개념완성에 대한 소개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탑승객은 누구냐? 이론, 스킬, 논리를 한 방에 모두 배우고 싶은 모든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입니다. 물론 내신을 대비하시는 분도 좀 더 수능적 강의를 원해서 들으시는 분도 꽤 많이 계세요. 하지만 내신 강좌는 연간 커리에서 소개했던 것이지만 완자 생명과학에 따로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목적지는 기본 개념부터 핵심문항 프리 즉, 막전이 근육 유전의 스킬과 논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까까지를 개념 때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나름 시간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한종철의 개념 강좌를 활용하시면 좀 더 컴팩트하게 다양한 내용들을 한 방에 끝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온라인 개강은요. 12월 개강이고요. 특징은 개념의 구조와 스킬, 논리를 습득하는데 이걸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생명과학은 막연하게 생각하면 생물이다. 그냥 외우는 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생명과학을 공부해 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이론 학습과 스킬과 논리가 필요한 추론 학습이 있어요. 이론 학습은 이론 학습 나름대로의 탐구 예제 연습이 필요해요. 그냥 기출문제를 사용하게 되면 개념을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기출문제라는 것은 다 공부했다는 전제에 출제하는 거잖아요. 한 문제 속에 여러 가지 얘기를 물어봐. 헷갈려해. 그래서 개념 강좌를 위한 전용 탐구 예제를 따로 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도도 높이고 응용력도 좀 더 정확한 전달하기 위해서 따로 제작해서 문제풀이로의 적용을 돕는 거고요. 철철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종철의 스킬과 논리를 집대상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막전이 근육 유전 파트에서 필요한 요소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바로 기출문제로 연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잘 쪼개서 이 스킬, 저 스킬, 이 논리, 저 논리를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를 별도로 제작한 탐구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풀이법을 학습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202호 철투철미 개념 완성은 크게 대표 기출 탐구 예제 이론과 철철로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성 자체가 좀 평이했어요. 책 구성 자체가.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일반적인 교재 구성하고 별 차이 없어서 좀 식상하다. 또는 살짝 불편한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이론과 철철로직에 맞는 최적화된 대표 기출과 탐구 예제를 별도로 선별하고 제작해서 적재적수에 바로 풀어볼 수 있도록 문제의 구성, 페이지 구성을 좀 바꿨습니다. 교재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올해 교재 표지입니다. 실물이 훨씬 이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기본 개념에서부터 핵심문항, 프리, 스킬인, 철철로직까지 모두 수록을 하였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새롭게 짜봤습니다. 학생들이 깔리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철투철미하게 분석해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탐구 예제를 통해 이론과 실제 기출 문제 간의 괴리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철로직은 한종철의 스킬과 논리를 집대상한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탐구 예제의 샘플인데요. 자세히 그림까지 보이진 않겠지만 느낌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론과 문제 풀이의 간극을 줄여주기 위해서 학습한 내용을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 실전 문제는 너무 어려워. 그 전 단계에 이 진검다리용으로 쓰면 적합한 난이도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할 때도 제가 강의 중에 얘기했던 키폰트리가 다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핵심 요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철철로직, 한종철의 스킬과 논리는 학생들이 또 피드백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좋긴 좋은데 좀 어려워요.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체감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예비학습의 코너를 올해는 추가했습니다.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철철로직에는 철철로직에는 핵심 문항 풀에 필요한 논리와 스킬을 잘 구성되어 있는 내용과 설명과 제가 직접 하는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논리적 흐름을 문제풀이 접근법부터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더 친절한 구성을 고민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철투철미의 개념 완성의 활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철 개념이라고 쫓아서 부를게요. 철철 개념은 말 그대로 문제를 잘 풀기에 필요한 개념서잖아요. 개념 강좌이고. 근데 문제 중에 가장 신뢰되어 있는 문제가 뭐예요? 바로 기출문제겠죠. 그래서 제가 MDC 모든 기출, O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철철 개념 강좌와 MDGC 기출 문제집을 함께 활용해 주시는 게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본인이 소단원 또는 대단원 수업을 개념 강의를 듣고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기출 훈련을 하기 위해서 MDC에 해당되는 단어를 풀어준다. 그럼 MDC 모든 기출이라는 기출문제집과 강좌에 대해 궁금함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럼 이제 MDC OT로 가서 바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불편을 드렸던 것이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욕심을 부려서 올해 새로운 버전의 필기노트를 좀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늦죠. 개념 강좌와 함께, 개념서와 함께 필기노트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항상 템포 늦었어요.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필기노트를 개념 교재와 함께 동시에 판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수월하게 개념 강의를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노트는 크게 두 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론편과 철철 로직편으로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목적에 맞게끔 갖고 다니면 편하게끔 분량이 적지는 않아. 그래서 두 개를 분건했다는 거 그리고 스프링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튼튼하게 여러분들이 사소한 거지만 망가지고 찌그러지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좀 더 좋은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 강좌 OT를 다 마무리했는데 궁금한 점 홈페이지에 다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Q&A에 또는 수강평에 저한테 질문해 주시거나 저희 연구원분들의 대답이 궁금한 게 또 추가로 생기면 저랑 직접 소통하고 싶으면 수강평에 질문을 올려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노력 꾸준한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 하셔서 올해 수능 대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